오늘처럼 그 청룡어의 기운 그리고 검은 닭날의 이런 조합은 그야말로 그 돈복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또 기회를 제공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검은 닭날의 그 특별한 그 이유는 검은색이 그 오행 중 그 수를 상징을 하죠. 오행 수는 그 깊은 그 재물의 바다입니다. 깊은 재물의 흐름을 뜻합니다. 또 닭은 그 오행 중에 그 오행 금에 숙하는데요. 이렇게 되면 그 재물과 그 기회의 문을 여는 상징이 되어줍니다. 오행 그 목의 그 청룡 오행 그 금의 그 닭 그리고 그 오행 수라고 하는 그 검은색이 또 조화를 빚게 되면 이런 날은 풍수 환경에서 그 재물운이 최고로 그 높아가는 그런 환경과 같다는 것입니다. 그런 그 기운에 또 어울리게 또 이런 날 여러분들께서 그 사시는 그 로또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행운의 기운을 더 가득 풀어 넣어줄 것입니다. 오늘 그 로또 행운의 방위는 동쪽을 참고하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동쪽에 있는 그 로또 판매점에서 이런 날은 또 행운을 더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. 풍수적으로도 이 청룡과 닭의 이런 조합은 매우 중요합니다. 청룡은 동쪽 닭은 그 서쪽에 숙하는데요. 이렇게 되면 그 동서의 그 기운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. 풍수 환경에서 이 조화라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. 재물운이 그 크게 흐르는 길을 의미합니다. 또한 그 검은색의 그 오행수라고 하는 그런 기운은 돈의 그 흐름을 안정시켜줍니다. 부정적인 그런 기운을 씻어내줍니다. 재물의 길을 이렇게 깨끗하게 또 씻어내준다면 그런 환경에서 그 돈복의 유입은 또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. 또 닭은 그 새벽을 알리는 동물이죠. 새로운 기운 또 재물운이 그 시작되는 그런 의미도 이 닭날에는 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. 이처럼 그 청룡의 해 또 오늘 같은 이런 검은 닭날의 이런 조합은 그래서 재물운의 그 풍성함까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. 새로운 그 돈의 기회가 열리고 또 흩어진 그 재물운이 다시 그 모여드는 날로 여러분들은 또 이 날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. 청룡의 상서로운 그런 힘 또 닭의 그 새로운 시작이 만나는 또 이런 날에 여러분들에게 더 그 행운을 가미해줄 수 있는 이 날 그 해주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개요일 재복 증진이라고 마음속으로 두 번 해주시면 됩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금요일 검은 닭이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